먼저 밭농사부터 한번 볼텐데 배웠던 겁니다. 조선전기만 해도 2년 3작이 아주 일반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조선 후기 오면 여러분들 이제 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작물을 심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선 후기 오면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제 돈에 좀 집중을 해요. 그러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야. 염치가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인데 조선 후기 오면 좀 달라져요. 이게 뭘까?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이 돈, 돈,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미 자본주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이미 시스템 속에서 의식 속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돈 좀 벌기 위해서 그저 내가 먹기 위해서 자급자족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상품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상품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품작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상품작물들은 뭐 담배라든지 담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들. 면화라든지 면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담배. 담배를 너무 좋아하셨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정조대왕은요.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표. 다들 들으라. 온 백성들이 이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하라. 라는 명을 내비까지 해요. 아주 그냥 담배에 그냥 뭐 이 정조는 그냥 매니아야 매니아 너무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걸 다 펴야지. 아마 요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조대왕 별로 기석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 금연 캠페인에 정말 정위배되는 그런 분인지였기 때문에. 어쨌건 담배가 이제 이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담배의 작물이 아주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농사를 한번 볼 텐데. 자 이 논농사에서 한번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씨앗을 어떻게 뿌리냐면 직접 파종을 해요. 직접. 그러니까 직파법이다. 조선전기만 해도 직파법. 이렇게 뿌리는 거야. 자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고려 말부터였지만 이 직파법 말고 직파법 말고 이앙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앙법. 이앙법. 이 이앙법이라고 하는 게 알고 있었어. 고려 말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아주 일반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모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남부 일부 지역.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이 이앙법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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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후기 양란 이후가 되면 이제 일반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 남부 일부가 어떻게 바로 전국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조선 후기 와서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별을 심고 그 다음에는 보리를 심고 이렇게 두 번 두 번 일련에 두 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해지고요. 이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 이앙법을 시행하면 다섯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이앙법이 시행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효과가 뭐였냐면 바로 생산력을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고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노동력을 노동력을 감소시키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앙법의 큰 효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앙법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꿨다. 세상을 바꾼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도대체 뭔데?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앙법을 시행하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어. 이제 같은 토지에서 나오는 쌀의 양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어? 와 대박. 우리 지금 뭔가 퍼즐을 하나 맞춘 것 같아.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우리 방금 아까 수치체제에서 세금을 어디에 주로 매기고 있다? 땅. 토지에 매기고 있다. 그죠?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토지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토지에서 그만큼 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오고 있는 거야.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을 토지에 집중해서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토지 생산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금을 물려가지고 가져갈 수가 없어. 이게 부족한 거야. 근데 지금 부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토지에만 물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 하나 풀었고. 그 다음. 자, 이제 지대를 볼게요. 자, 지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백성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장농. 땅 없는 소장농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소장농이. 그 지주에게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지대라고 합니다. 자, 조던전기만 해도요. 이 타조법이었습니다. 타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2분의 1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타작할 때. 일련농사 다 짓고 타작할 때. 맨 마지막 수확물 나눌 때. 타작할 때 나눈다. 해서 타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해 농사를 졌어. 백가마가 나왔어. 그러면 소장농 50가마. 그리고 지주 50가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 오면서 좀 독특해진다? 물론 이 지대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이게 바로 도조법이라는 겁니다. 도조법. 이게 뭐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도박할 때 도자예요. 그러니까 수확물을 나눌 때 도박을 하는 거야.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까 타조법은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짓고 나서 나누는 거다. 설명드렸죠? 도조법은 뭐냐면 농사를 짓기 전에. 짓기 전에 소장농이 지주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100가마 나와서 50 나눴는데 이 소장농이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농사 짓기 전에 올해는 제가 지주 당신에게 60가마를 드리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주가 좋아할까? 나빠할까? 아, 좋죠. 아니, 작년에 50가만 받았는데 얘가 지금 올해는 60가만 주겠대. 미리 계약하재.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타조법에서는요. 수확량이 많을수록 지주의 몫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나서 이분의 일이니까. 그러면 이 지주는 이 소장농을 달달달달달 볶아야 돼. 빨리 일어나, 이놈아. 어, 이래. 빨리 나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가 주로 양반과 상민의 관계일 겁니다.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양반들일 거란 말이죠. 신분제 사회란 말이에요. 신분제의 그 힘에 의해서 네 이놈! 어, 야 빨리 농사를 짓지 못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분제에 의해서 그런데 조선 후기 오면 이제 그 양반 지주가 소장농한테 네 이놈! 빨리 일어나, 이놈아!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미 계약했잖아. 60값만 낸다며. 제가 망하든 안 망하든 난 60값만 받으면 되는 거야. 즉, 신분에 의해서 그 소장농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도조법 되면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야. 왜? 계약이니까. 즉, 이 도조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바로 계약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예요. 신분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더라. 반면에 타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분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날달달달달달 복글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분에 의해서 엮여졌던 조선사회가 이제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조법에서 여러분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조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던 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식민지 근대화 론은 허구다. 하나씩 하나씩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또 이 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농서입니다. 자, 이 농서인데 복습하는 거예요. 조선 전기농서 하면 뭐가 있었냐면 예, 농사직설 세종 때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양잠록 시흥지역 어떤 그 농사법 적어놓은 겁니다. 성종 때 나왔던 것이고요. 이런 게 있었다면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들 바로 이 이모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는 농가집성 농가집성 이라는 농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작물들 재배하기 위해서 색다르게 경적할 수 있다. 색경 이런 어떤 농서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들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예, 바로 이 이항법 너무 중요해요. 이 이항법 이 이항법이 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던 이 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바로 이 조선경제 시스템을 마구마구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뒤흔들어 놓는지 그 장면 보도록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 으 으 gang 4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